야. 니넨이 어디를 우리 반투를 가니? 어? 오늘부터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네 방구석에 들어와서 처박혀 있어. 알았어? 네 입으로 다시는 데모 안 하겠습니다. 절대 안 하겠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싹싹 빌댈거죠. 네 방구석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. 알았어 그라고? 당신! 이 년이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. 알았어. 버틱 잘못했다고 괴라 성보라. 나 잘못한 거 없어. 뭐지? 너 이루어져 놔. 울 아버지. 울 아버지니. 당신 똑바로 들어. 어? 누구 왔나? 전인한테 물 안 먹으면 좋다가는 이놈을 짓구석여 먹으면 말라하다가 뒤집어 볼 것이야. 전인이 죽든 살든 죽든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마라. 알았어. 아무도 신경 쓰지 마라. 어이 istedi. 아이고 조심하세요. fais OVER 손 손 손 손 손 손